이번 동작은 체스트 스트레칭입니다. 가슴 주변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가동성을 향상시키며 구분 등 교정에 도움을 주는 훈련입니다. 다리는 앞뒤로 벌리고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줍니다. 한 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내밀고 자신의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줍니다. 10에서 20초간 늘려주는 것을 3에서 5회 반복 실시합니다. 왼쪽 실시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 반복합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가슴을 너무 앞으로 내밀어서 허리에서의 과도한 아치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